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영리 판변TV의 곽한교준 원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불이익 취업규칙과 예외적 유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1일이고요. 사건부로는 2017자 35588등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부당이득 반환금에 관한 사건이고 원고는 근로자들, 피고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회사가 2004년 주 5일제 도입을 하면서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 상한을 신설합니다. 이게 옛날에 주 5일제 도입할 때 월차를 이용해서 주 5일제를 도입했었어요. 월차를 한 달에 한 번씩 휴가가 생기는데 그거를 0.5씩 세서 주 5일제 하고 그 다음에 연차휴가도 일부 쪽에서 이걸 쓰는 방식으로 이거를 연차휴가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다가 아예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상한을 없애서 상한을 신설해서 이걸 가지고 주 5일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피고는 현대차 노도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간부사원 6,683명 중에 89%의 동의서를 받았어요. 원고들은 이 간부사원이었고 2004년부터 받지 못한 연어차휴가수당을 청구를 한 겁니다.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합립성 그러니까 근로자의 과반성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있으면 그 취업규칙이 변경될 효력을 인정하는 게 종전 판례였어요. 그런데 원심이 보니까 사회통념상 합립성을 심지로 했더니 없다. 따라서 그리와 동의가 없어도 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될 취업규칙 즉 간부사원에 대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승소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자 과반성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종전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있다면 정당해 줄 거냐 아니면 다시 다른 원칙을 적용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종전 판례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 과반성에 동의가 없더라도 필요성 및 내용, 불이익의 정도, 사회통념상 합립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을 했다. 하지만 노사 등 결정의 원칙과 근로자의 권익 보장 등을 비추어서 근로자 과반성에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이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바꾼 겁니다. 즉, 이러한 사회통정성, 합립성하고 상관없이 근로자 과반성에 동의 없는 취업규칙은 일괄적으로 모두 효력이 없다. 이게 이 전원화폐체의 핵심입니다. 다만, 노조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화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을 심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외로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사실상 기억할 것은 과반성,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 예외가 일부 있지만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수적인 건 뭐라고 했냐면 원심은 종전판례에 따라 사회통정성 합의성만 심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집단적 동의권 나병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서 그게 없는지 한번 보고 원구청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 파괴한성을 했는데 피고 승소 취지가 아니라 원구 승소 취지로 파괴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개혁인 조재현, 안철상, 이동원, 노태학, 천대혁, 오석준 이 여섯 명의 재판관은 여전히 사회통정상 합의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자기들이 이를 보니까 이거는 사회통정상 합의성 인정된다라고 해서 원심이 틀렸다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별개혁인 모두 다 파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아니라 별개혁인이라고 표시가 된 거죠. 둘 다 파괴하니까. 하지만 다수의견은 원구 승소, 승소 취지의 파괴고 별개혁인은 피고 승소 취지의 파괴입니다. 즉, 사회통정상 합의성 인정된다는 거죠. 결국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합니다. 사용자가 정하고 그 취업규칙을 보고 근로자가 입사를 하는 거죠. 그럼에 대해 취업규칙에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취업을 했을 당시에 취업규칙, 근로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직규칙은 사용자가 만들지만 일단 만들어진 취업규칙의 변경을 할 때 특히 그것이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정상 합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없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준 거죠. 하지만 변경된 판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하는 효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변경된 판례고 이것이 근로조법의 해석에 맞는 판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로자들의 동의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효력을 인정해 줬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근로자들의 동의권을 남용하려면 일단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의권 남용 근로자들한테 아무런 의결도 묻지 않고 변경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동의해 줄 수도 있는데 계속 협의하면서 뭐 그냥 나는 사장이 마음이 안 되니까 안 해주겠어.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동의권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예요. 일방적으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과반수 동의를 얻어낸 요력도 하지 않고 개별 동의만 받으려고 해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에 대해 동의권 남용을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기 전에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취업규칙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판례에 있어서는 다수기업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다수기업. 즉, 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과반수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기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사이트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 안에 납골함이 들어있는데 이 납골함을 달라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딸이고요. 피고는 추모공원 관리대단. 여기 관리대단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임대하는 형식이죠. 관리대단이고 이복 아들의 모. 이복 아들이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모. 이복 아들의 모.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 이외에 다른 어떤 동고녀가 있든지 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처로부터 아들을 낳은 거죠. 아들. 근데 이제 본척으로부터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유해인도를 청구했는데 유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제사 주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제사 주제가 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복 아들이 제사 주제라고 봐서 이겼는데 파기현정됐죠. 내용을 보시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원고 배우자와 딸을 두고 있었는데 혼인 중에 2006년 11월에 피고2와 사이에 이복 아들 A를 낳았습니다. 피고2가 이제 모친이죠. 그리고 피고1은 지금 관리재단, 재단이죠. 망인은 2017년 4월 6일에 사망을 하자 피고2는 화장을 한 후에 피고재단법인의 봉헌당에 봉헌을 합니다. 이제 아예 망인이 아마 본초와 딸하고나 절연하고 새로 얻은 부인과 아들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한 다음에도 장례를 이쪽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유골도 다가오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유해를 인도할 것을 구한 것과 청구합니다. 원심은 장남 A가 제사 주제자로서 유해된 권리를 가지고 그 법정대리인인 피고2가 그 유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망인의 유해된 관리가 공동상속에 있는 누구에게 있느냐. 장남냐? 장녀냐? 종전 전화 판례는 장남 또는 장손자라고 했는데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 주제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합의에 의해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손이나 장남에 가는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간다. 그리고 그러면 제사 주제자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제사 주제자로 장남 또는 장손자든 남성 상속인으로 우선하는 것이 보존해야 될 전통이라거나 헌법체 구조에 의해서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남이나 장손만이 제사를 주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현재라고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러면서 딸만 있는 경우도 있고 딸들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들이 있다고 해도 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장려가 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남으로 가는 이런 문화들은 옛날 문화라는 거죠. 따라서 대법원은 남녀 적설을 불문하고 직기 배석 중에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제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조리, 조리 라는 말이 나오죠. 조리 라는 말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 뭐 이런 뜻인데 판례에 등장하는 경우 매우 드뭅니다. 이런 여기에 등장이기 때문에 조리가 쓰인 판례가 몇 개 없어요. 어쨌든 조리 라는 말을 쓰고 있죠. 즉 남녀 적설을 불문하고 직기 배석 중에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제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 별다른 논리는 없죠. 조리 라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가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법률은 이 판결 선거 후에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3개 선거 전에 괴로우면 그 전에 유해 인도에도 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판결 이후에만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유해에 있어서 장녀가 우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남이나 아들이 있다고 해도 장녀가 제사를 주제할 수 있는 거예요. 별개혁연의 민유수, 김선수, 노정희, 이용구의 4명의 법관인데 이 별개혁연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 주제자의 배우자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지금 여기서는 배우자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별개혁연은 어쨌든 파기혁연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별개혁연이 나온 건데 어쨌든 대법원의 다수견은 직계 비속 최근친의 연장자 그러니까 직계 비속 중의 연장자가 제사 주제자를 본다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새로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 주제자는 직계 비속 최근친의 연장자라고 본 거고 종전의 장남 장손자 판례는 폐지됐습니다. 다수견과 별개혁연의 차이는 배우자를 제사 주제자에 넣을 것이냐 말 거냐의 의견 차이인데 이거는 조류에 맞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님의 판변TV의 관교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증여재산처분과 유르분 산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 발언은 2019다 22286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르분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상속인이고 피고도 상속인이죠. 피고 상속인이 더 많이 가져간 상속인이고 원고는 많이 가져간 상속인인 상태로 유르분을 반환해달라는 겁니다. 유르분이라는 것은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이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원래는 유언자의 의사 유언자의 의사에 의해서 위원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유르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 유언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유르분은 보통은 통상 생전에 망인이 증여를 다 해 주는 거죠. 미리 다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상속분이 침해됐다. 심지어는 내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르분 마저도 침해됐다. 라고 주장하면서 못 받은 원고들이 많이 받은 피고 상태로 유르분 반환 청구를 하는데 이 사건은 유르분의 반환 산정 시기에 관한 사건이어서 피고가 이걸 상고를 했는데 피고의 손을 들어준 거죠.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2014년 9월 12일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죠. 망인은 95년 5월 30일에 이 사건 각 토지를 5월 25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피고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통상 이렇게 보통 대개는 큰아들한테 먼저 토지를 넘겨버리는 거죠. 토지를 넘겨주고 나서 피고는 96년 4월에 형질변경공사를 실시하고 97년 4월 8일에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바꿉니다. 보통 답은 보통 논이죠. 논을 밭, 전으로 바꾸는 거죠. 논보다는 밭이 좀 더 비쌉니다. 어쨌든 이렇게 밭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2005년 1월 17일 날 이 사건 각 토지 일부가 일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다시 논에서 밭으로 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토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1월 3일 날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하고 피고가 12월 11일 날 수용보사금을 수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1월에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넘어간 거죠. 어쨌든 이거는 망인에 증여받은 무릎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분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속분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유리분을 산정할 때 다 계산하고 그걸 포함해서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을 못 받을 경우 특히 자녀는 이제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각 토지를 수용시점 2009년 11월 3일로 가액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망인 사망시점인 2014년 9월 12일을 가액 산정시기로 할 것인지를 본 겁니다. 원심은 망인 사망시점인 2014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에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망 당시 망인 사망 당시까지 망인이 준 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그 증여재산을 미리 처분하게 돼서 금조대로 환가가 되면 처분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는 그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사이까지의 물가 변동물만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원심이 망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2014년 당시에 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는 수중자가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의지하고 이면서 유료분 산정이 기초되는 상속 재산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환가되면 즉 증여재산, 유료분 산정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처분 당시에 현금 엔드 플러스 사망 강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그 금액만큼을 유료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인 거죠. 결국 유료분 산정제 증여재산은 시기와 관계없이 유료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은 모두 포함됩니다. 원물 그대로 보유 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원물 처분 시에는 처분 당시의 가액에다가 플러스 상속 개시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산정한다는 것만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집행에 대해서 청구의 일을 했죠. 그리고 피고가 채권 양수인으로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 계약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시나무로 강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는 구명조끼를 납품 만드는 회사인데 시나무로 강이 대한민국하고 2015년 3월 23일 날 4억 원의 구명조끼납품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조달청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죠. 이 시나무로 강이라는 업체가 4억 원의 납품계약을 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채권을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시나무로 강이 갖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원고는 2015년 3월 25일 날 채권 양도를 승낙합니다. 당연히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거나 또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양수고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뭐라고 하냐면 시나무로 강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물품대금 채권자인 시나무로 강의 납세증명서 즉 시나무로 강의라는 이 업체가 국가에 대해서 체납하는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한 거죠. 요구한 것은 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지금이나 이런 어떤 관련 법에 국가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납세증명서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듣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죠. 규정 없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채권양수인인 피고의 청구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대한민국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니 근데 달라고 있는데 갑자기 내 납세증명서는 아니라 시나무로 강의 납세증명서 요구하면서 안 준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양수금 지급 승소 판결을 해줬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양수금 청구 소송이 졌잖아요. 지면서 2020년 2월 13일 날 피고 즉 채권양수인 피고를 피공탁자로 해서 확정 판결금에 따른 금액을 공탁을 다합니다. 하면서 조건을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시나무로 강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채권양도에 대해서 승낙을 했지만 법상 절차상 채권자인 시나무로 강의 납세증명서를 받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할 걸 조건으로 공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양수인이 공탁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대한민국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원고가 청구 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채무자로 있을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이거를 채권하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법에서 그걸 인정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성격이 뭐냐. 이 채권 납세증명서를 제출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즉 국세증수법, 지방세증수법에 정부 지자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채권양수인에 대해서 이걸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국가는 지체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국세증수법과 지방세증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시 불응시에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위법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절한다고 해서 지체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럼 지체책임을 지는데 거절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런 상황에 지체책임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대금 지급 채물에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공탁을 했죠. 공탁을 했고 조건만 단 거예요. 시나브로강에 납세증명서를 내면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공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탁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변제 효력이 있고 변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제가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전제로 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청구 이해에 대해서 원고가 승수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 등으로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법의 국세증수법과 지방지급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 채권 양수인도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리고 그럴 경우에 채무자가 국가 집을 받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입장이라면 채권 양도하는 사람으로도 받은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서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것이 지체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공공공장의 판대아TV의 판교의 변호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팔레공공 인사 포괄적 금지명령과 압류명령 송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다. 20274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전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 압류 전부 명령권자입니다. 피고는 제3채무자고 상고를 했는데 원고가 폐수한 사건이죠. 파괴 환승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2019년 3월 7일 날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A라는 사람의 채권자였어요. 그런데 A가 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만 갖고 있으니까 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채권 양도 동일한 효력이에요. 그러면 3월 7일 날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피고에게 발송을 했는데 3월 11일 날 송달이 됩니다. 3월 11일 날.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죠. 송달이 되니까 A가 채무자인 A가 즉시 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한테는 3월 11일 날 송달이 됐고 A는 나는 원고 너한테 줄 돈이 없어. 하여튼 뭐가 됐든 즉시 항구를 한 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A라는 채무자가 2019년 2월경에 회생 절차 개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9년 3월 7일 날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2019년 3월 8일 날 A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은 2019년 3월 8일 날 효력이 발생하고 전부 명령은 3월 11일을 송달이 됐기 때문에 3월 11일 날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금지 명령 이후에 지금 암주 전부 명령이 있는 것과 똑같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A가 2019년 5월 22일 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8월 8일 날 회생 절차 폐지 결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 날 개시가 됐지만 8월 8일 날 회생 절차 폐지 결정도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더욱더 진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아까 했잖아요. 항고는 20년 3월 9일 날 A의 즉시 항고가 기각됩니다. 문제는 회생 절차 신청을 해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3월 8일 날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인 피구에게 도달한 3월 11일 날 전부 명령 이 명령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그리고 설령 그 효력이 없다면 나중에 그 포괄적 금지 명령의 기초가 됐던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과연 이 두 개의 효력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의 회생법상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행하여진 강제 집행은 모두 바로 중지된다. 중지.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루어진 보전 처분이나 강제 집행은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확정되더라도 포괄적 금지 명령을 위반한 그 나머지 강제 집행 절차는 다 무효가 여전히 무효다.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게 되면 강제 집행들이 모두 중지됩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지가 될 뿐인 거죠. 중지가 되고 강제 집행이 중지된다는 것은 보전 처분도 중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 발생 전에 했던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된 건 아니다. 하지만 발생 후에는 절차가 중지되므로 송달되더라도 채권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제 집행 절차가 바로 중지되기 때문에 이후에 송달되더라도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아직 전부 명령이 송달이 안 된 겁니다. 전부 명령은 있었지만 송달이 안 됐어요. 따라서 아까 말한 회생 절차가 8월 20일에 끝났기 때문에 그때 다시 송달해야 됩니다. 다시 송달을 해야 전부 명령이 확정이 되는데 안 보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고 따라서 전부 명령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죠.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결국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강제 집행이나 보존 처분은 금지되고 이미 개시된 것은 중지된다. 중지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지되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중에 있어도 이미 무효가 된 것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송달해야 되는데 송달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회생 절차 신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용 소지는 있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회생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은 다수의 채권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이고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되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악용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절차의 특수사상 어쩔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재인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2일 1일자 팔레온고 민사 표시상의 결함과 제조의물 책임법 사건입니다. 청구는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다 23067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과재배 농민이었습니다. 피고는 좋은 장치에 무슨 살균 이런 장치를 제조하는,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원고가 손해배당 청구를 했는데 졌다가 파괴 완성돼서 다시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이런 살균장치 같아요. 아무래도. 농산물 숙성 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에서 이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고는 2019년 10월경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구입을 해서 사과 창고에다가 놔둔 겁니다. 왜냐하면 숙성을 지연시키고 살균효과가 있으니까. 사과는 주로 숙성이 되게 빨리 되는 과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1900 상자를 여기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1월경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사과의 일부에 갈병 및 함물 증상이 발생합니다.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장에게 감정을 요청했더니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고 피해 사과가 약 전체 사과 63%라고 감정을 해줍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장치가 발생하는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작동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존의 위험성에 관한 고지 의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없다라고 보고 작동시간을 적절하게 말을 안 해준 그 과실만 인정해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사육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시 비릿한 냄새의 원인은 오존이며 이는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조정되어 발생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있어도 이거는 무해한 용도로 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구나 하고 쓴 거죠. 문제는 이렇게 설명서의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과연 제주부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불법의 책임만 물었어요. 불법의 책임만 물어서 표시상의 과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부의 표시상의 결합, 제주사의 결합, 특히 여기서 표시상의 결합인데 그 결합에 대해서는 주장을 따로 안 했는데 이때 과연 불법의 책임을 주장한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 속에 제주부의 책임에 관한 주장도 포함되는지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구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구의 사형 설명서 표시로 인해서 이 사건 장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으면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고는 이 오전에 어떤 비리타 냄새나 이상한 걸 감지했으면 불가하고 이 설명서에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별 문제 없고 자동 조절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해서 조치를 안 해버린 거죠. 결국 이 설명서의 내용 때문에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피구의 고지 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부의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합 요건 사실에 포함된 주장을 한 경우에 민법상 불법의 책임만 주장하였다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해서 제주부의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 내용에 제주부의 책임법에 관한 주장 표함되어 있다면 법원이 알아서 특별법인 제주부의 책임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인 거죠. 그래서 제주부의 책임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의 책임 요건을 갖췄다면 민법상 불법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법상 불법의 책임을 청구했지만 제주부의 책임이 들어있으면 이것도 인정할 수 있고 제주부의 책임법에 대한 손해배당만 청구했지만 알고 보니까 민법상 불법의 요건을 갖췄다면 민법상 불법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두 개는 법원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주장만 해라. 주장을 하면 권리를 법원이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당의 산정에 있어서 원심은 장치 가동 중단에는 20년 4월 23일이라고 보았지만 대부분 1심 감정인이 갈변 증상의 조사를 마친 20년 7월 3일 즉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봐야 된다. 이제 사과라는 게 제가 잘 보세요. 20년 4월하고 7월을 잘 보시면 되는데 20년 4월은 사과가 좀 비수기인 거죠. 7월은 좀 더 비싼 시점이라서요. 그런데 이제 이게 4월에 이상을 발견해가지고 가동을 중단한 다음에 이거를 감정을 미리 받기 위해서 일단은 출하를 멈춰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받아서 원인이 뭔지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장치, 오존 장치가 무죄됐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 조사가 마쳐진 7월 3일 날 사과를 매각합니다. 매각하니까 그때 손해가 더 많이 생긴 걸로 어떻게 했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불법행위가 종료된 4월 23일을 봤지만 피해가 확정된 7월 3일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제조의무체기법상 제조표지상의 결함을 입증하면 고위가시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위가시 입증합니다. 어쨌든 고위가시 입증에서는 조금 더 제조의무체기법이 유리합니다. 그와 상관없이 판례는, 이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든 제조의무체기법을 구하든 그 안에 민법이나 제조의무체기법이 모두 들어있다면 둘 다 판단해도 괜찮다. 물론 거기에서 고위가시 입증을 요구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꼭 기회가 생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조의무체기법과 불법행위 책임은 당사자의 주장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둘 다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하나지 않으면 판단 누락이 되는 거죠. 이 판례에 의하면 제조의무체기법상의 표시상의 과시 결함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재인 판변TV의 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판례공고 형사 항의 방문과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도 2760 판결입니다. 이건 업무방해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총학생의 간부들이었습니다. 2014년 9월 14일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은 회의실에 들어가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사위관이 피고인들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거죠. 학생들이 업무방해로 기소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항의 방문을 한 거를 업무방해로 보는 거냐 아니면 일상적으로 정상행위로 볼 거냐 요걸로 문제됩니다.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전 이사장인 A는 94년 4월경 부적 입학과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단은 관선 이사체제로 운영되어 왔어요. 그리고 2014년 8월 14일 날 A가 다시 이 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총장 퇴직운동을 벌인 거죠. 피고인들은 대학 운영 정상환을 위해서 총장과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성당이 안 됐습니다. 이 면담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이 있지만 이거는 아쿠팡래처럼 이 학생들의 항의 방문의 내용이 목적의 정당성이나 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이 상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동도 가지고 있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따라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이 맞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한 겁니다.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무리였지 않나 이렇게 지금 회사의 재단 비리로 구속된 총장이 다시 총장이 됐어요. 황당한 일이죠. 실은 이 판결에 지금 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항의가 정당하다라고 봐서 대법원이 지금 상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 A라는 사람이 다시 대학교 총장에 오게 된 거는 실은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그 재단 범위에 있어서 재단 범위 내에서 관선이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그 설립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거는 원래 설립자의 재산이다. 이런 식의 판결을 대법원이 해놨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다시 이 재단의 의사에 의해서 재단을 다시 장악하게 되고 그 장악하게 돼서 다시 대학교 총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 판례는 언젠가 바뀌어야 될 건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그 사건이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한 걸로 본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한 거죠. 이상한 이상한 총장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업무방해로 지금 기소한 거 자체가 무리였지 않나. 왜 굳이 이런 걸 귀도하나. 그리고 이거를 무죄받았죠. 상고까지 한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굉장히 무리합니다. 무리한 상고. 이런 삭제적 영향에서의 갈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형사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을 자꾸 고소고발로 남발을 해서 이런 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대법원의 지금 2017년 사건이잖아요. 거의 6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6년 동안 무죄를 받았는데 확정이 안 되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이미 사회에 나갔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길게 끌 일인가. 이런 사건은. 6년 동안 학생들이 그 업무방해 하나로 지금 졸업한 지도 한참 됐을 텐데. 어쨌든 이런 사적 영향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기소 자체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하는 거 자체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고 결국 사법기관은 형법의 적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하고 최소화하고 가급적 그런 것을 민간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형사적으로 들어가서 형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민사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이 사건에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고소하게 되면 결국 형사처벌이 될까 하면 나머지 협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결국 분쟁을 더 이상 계속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기소 자체가 무리였고 물론 이걸 통해서 총장의 이런 사람들은 조용함을 얻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기소였고 상고도 무리였고 기소도 이상한 겁니다. 이런 사건은 하여튼 앞으로는 없어져야 하는 기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료 판변TV의 감귤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형벌 법규와 명확성의 원칙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1096일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농수단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이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가중처벌된다는 그 2항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제14조 제2항은 벌금형의 선고에 약식명령 고지에 의한 벌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유 무죄를 선고하고 제1항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이유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형의 선고를 받은 후라는 그 문구가 약식명령에 의한 고지가 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된 후에서의 그 형의 선고라는 의미는 공판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유에 대해서 동정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 취지고 약식명령을 제외할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식명령 청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이 고지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 앞에서 다시 약식명령에 대해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식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판사가 벌금형을 형의 선고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5년 뒤에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약식명령 고지로만 끝나게 되면 5년 뒤에 가중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내가 5년 안에 다시 위반할 경우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식명령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약식명령 절차나 즉결심판 절차는 모두 형사소동 절차의 특례일 뿐 벌금형의 효롭딩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그 형의 선고에는 공판 절차에서 판사가 낭둑에 의한 선고 이것뿐만 아니라 약식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고지한다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다소 광범위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요구되어도 건전한 상식과 법반력을 하신 사람이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하게 엄격한 법적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의 선고라는 의미가 선고. 선고는 형사소동법상 판사가 법정에서 주문을 낭독함으로써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형의 선고라는 형사소동법에 나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은 형의 선고가 문제가 아니라 벌금을 받은 그 사실, 그 자체가 가중처벌의 요건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라는 의미를 그렇게 법정에서의 낭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정인 거죠. 결국 형의 선고를 벌금에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결국 이것을 대법원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통상적인 사람에게 볼 때 그런 위받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이거를 원심을 깨고 이거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라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여기서 형의 선고의 의미를 원심은 엄격히 해석했고 대법원은 보충적 해석으로 다소 넓게 해석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보험정리의 판별TV의 박판규두 연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팔레용보 형사 부재증 전화와 스토킹 범죄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1203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악이 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파악이 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1년 10월 29일 날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니까 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기 번호가 차단되니까 남의 전화를 빌려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두 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재증 전화라고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 수사기관은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또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봉포심을 일으킨 이게 스토킹 범죄의 정의인 거죠. 다시 말했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과 말을 도달하게 하여 글과 말을 도달하게 하는 이 부분입니다.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기소된 겁니다. 원심은 통화한 한 건은 통화 내용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불안감 공포심을 알 수가 없고 두 건에 대해서는 부재증 전화로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피구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문제 이거죠. 이 스토킹 범죄에서 부재증 통화를 처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재증 통화라고 이렇게 뜨는 거를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00건씩 부재증 통화를 뜨는 경우 있죠. 몇십건씩 이렇게 와요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증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실제 통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벨소리를 막 울리게 하는 거 상대방의 전화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증 전화를 수십껏 남겨놓는 거 이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고 계속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말과 글의 표시에 의사 전달을 하는 거죠. 즉 벨소리와 부재증 전화 표시 자체가 피고인 의사가 담긴 정보라는 거고 그 정보가 피해자에게 도달된 거랍니다. 그리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신 여부에 따라서 우연히 수속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피해자에게 부재증 전화를만 하더라도 그거는 수속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에게 벨소리를 계속 울리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재증 전화를 수십 통이나 이렇게 남기는 경우 이런 것도 모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과 글을 전달한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부재증 청화나 벨소리 자체가 모두 수속행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달했다는 의미에서의 판단인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요건이 있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야 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만 수속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이 고의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두 가지가 다 고의가 있을 때 말과 글이 전달되면 수속행위가 된다는 거고 이때 부대식 전화나 벨소리가 말과 글에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벨소리, 부재, 년도, 수속행위가 처벌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고의의 내용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할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구에 따라서 수속행위가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